하나씩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다치죠? 이거 하니까 무서워졌다. 손만 쓰는 거야, 발 쓰는 거야. 형은 아무것도 안 쓰는 거야. 왜 손이나 발 쓰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쓰는 거야. 가만히 버티는 거. 다치실까 봐 저랑 하다가. 형, 그런 말 하지 마. 나 형 먼저. 이 패드를 드니까 안 아프지. 안 아프지. 안 넘어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버틸 수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초씩만 버텨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네, 10초씩만 버티면. 준비됐습니까? 10초도 없다는 것 같은데.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궁금하다. 밖으로 바로 때리면 바로 넘어가네. 그렇죠. 안드레진 태클 실력입니다. 장난 아니야. 패드 없이 부딪히는 겁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1분 동안 6명 태클. 1분 동안 6명 태클. 아니, 죄송해요. 아니, 이해 돼. 이해 돼.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처음에. 이해 돼. 다음에 써 있을게요. 나 그럼 마원이야. 진짜 무서운 거 같아. 처음에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준비. 6명 준비해 주세요. 1분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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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와, 다음 와. 다음, 다음, 다음. 윤동식.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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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윤동식. 이장군, 이장군. 이장군. 버텨봐. 버텨봐. 못 버텨. 못 버텨? 다음. 25초 지나갔어, 25초. 25초. 박태환. 박태환. 잠깐만, 잠깐만. 시간 지나가고 있어요. 박태환. 박태환. 무서워. 야, 버텨. 야. 박태환 놀랬어. 이거 교통사고야, 이거. 여기가 관건입니다. 빨리 나와, 나와. 여기가 관건입니다. 여기가 관건입니다. 여기. 보여줘야지. 보여줘, 보여줘. 여기가 관건입니다. 여기가 관건입니다. 여기가 관건입니다. 야,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버텨. 버텨. 김동현. 김동현. 마지막, 마지막. 보여줘야지. 다리 잡은 줄 몰랐어. 다리 잡았어. 너희들이 이거 버텨. 요한아, 요한아. 너 하나 남았어. 55초. 버티는 사람이 없네. 나가 떨어지네, 다 나가 떨어지네. 최고, 최고.